리어카 광고업체 저는 리어카 광고업체 끌림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임다연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저희가 직접 설계한 리어카를 조금 더 가볍고 안전한 리어카를 무상임대해드리고 있고요. 또 광고가 들어오면 그걸 리어카 양쪽에 붙여서 어르신들이 끄시게 하시고 한 달에 7만 원씩 임금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속 수준이 많이 낮은 거는 맞지만 어르신들이 하시고 계신 일이 우리나라의 재활용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끌림을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좀 문제를 느끼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 거 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 달 임금 7만 원이고요. 그동안 끌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끌림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추우신데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분들께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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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